오늘은 오늘가 일찍 갈거야 졸려 한 번만 신어볼까 한 번만 신어보자 아이고 이쁘다 많이 졸리긴 한가 보구나 가만히 있는거 보일까 약 벌려야 되는데 아이고 졸려 또 졸아 아이고 어디서? 어디서? 응? 눈 까먹어 이제 약벌자, 소독 좀 하자 잠깐만 입이 안들어가게 조심해 가자, 가자 잠깐만 가자 할머니 봐봐 가자 손 만지면 안되는데 얼굴 못 건드리게 손 저거 해야 되겠다 목도리 가자 조금만 참자 거기 저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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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그래 그거 갖고 놀아 말랄동안 그거 가지고 놀자 조금만 발라 가지는 가지는 아주 잘 놀았어요 가지는 아주 잘 놀았어요 뭘 잘 놀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지 화났어? 안하나 가지 화나지 않아 가지 얼마나 착한데 아침에 시컷 놀고서는 지금 잘 놀아 어 저거 어떡하지 저거는 괜찮아 아니 그것도 묻었잖아 저거 괜찮아 긁지면 안돼 뒷발로 응 이거 네가 잡아 응 응 응 응 뭐 하려구요? 어? 뭐 하려구? 아니 이거는 쉽게 한번 닦아야지 또 그치야 너무너무 일찍 갈게 다음주나 다음주에 동생 오면 잘 해줘 잘 기다릴거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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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 가지 슬리퍼 있잖아 응 가지 슬리퍼도 부딪히게 이빨 팡팡하면서 엄청 잘 가죽는거야 그거 한거 줘봐 가지 가지 됐어 응 가지가 엄마 갈게요 응 가지야 응 가지가 가게 다음주에 올게 가지는 집게 할미 슬리퍼에요 관심 있어 응 어서 가 응 어서 가 응 젠지같이 야 가지 잘 있을거야 좀만 더 만지고 가자 약 잘 바르고 응 내가 잘해줄게 맞지? 응 응 대답하네 잘하겠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거 같아 에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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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준이 이렇게 잘 놀고있어 걱정하지 말고 넌다 잘하셔 갈게요 고기 안녕 이제 간다 까지 나 간다니까 까지야 나 간다고 이리와 한번만 야 이리로 와 빨리 까요 까요 얼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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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눌거야? 응 가지 잘 지낼 수 있어 가자 귀찮게 갈게요 조심히 가 아빠 갈게요 안녕 가지 바로 뒤돌아섬 가지 잘했어 가지 아주 잘했어 가지야 너무 웃겨 너 가지 잘했어 그래도 그쪽만 쳐다보고 있네 가지 형이랑 잘 지내고 있자 또 잘 놀고 있으면 형아 또 올거야 아이쿠 코도 이쁘네 가지는 코도 이쁘네 가지가 안쪽도 안이루고 가지가 안쪽도 안이루고 가지 못해 아름니스 아니 찍지마 찍지말라고 등 돌리는거지. 그래 가지야 잘 쉬고 있어 근데 어떻게 저쪽만 쳐다보고 있니 지금 할비 나오셔서 그런거지 가지가 지금 잘 찍지말라고 등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 찍을께요 자꾸 얼굴 돌리네 가지 유기아름입술 거기 어제 치료한거거든요 병원 다녀온거 가지야 발미랑 잘 지내자 뿅